어 센놈이네 센놈 이놈 처리 오케이 자 무기 바꾸고 어? 총알이 없잖아 머리만 때려 머리만 오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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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만 됐어 총알 보충 권총이고 권총이고 20대 초반이라고? 고맙습니다 더썽이 흐허 20대 초반이라고? 베드? 나의 길이요 흠 다시 아 여기가 저기가 아니구나 길이 아닌가봐 저 업그레이드 포인트 하나밖에 없다 나노 뭐 오옿 흠 오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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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다니기가 없 cuál 들을 땐 좀 불안은 네 점프할때 와 이거 뭐야 크로는 완중양치는 시간 능력을 무력합니다 비활성하거나 아아 지금 있다라는거구나 그게 어딘가 있다라는거네 야 기술 하나도 못치네 이거 내가 직접 찾아야된다 지금 어딘가 있어 이제부터 위험해 이제부터 맞으면 안된다 여긴 없나 그게 그걸 못써요 지금 비전을 못써 와 총알 봐 숫자가 권총을 잡아야겠다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니거 아니냐 이거? 이거 아니구나 어허어 오우 야 피 다는거 보소 오우 야 피 다는거 보소 자 무기 바꿔 사람들 움직이는 이유가 뒤에 있는 장치때문에 어 그렇죠 오케 총알 먹구요 이거 해제하는 데는 어디있는거지? 해제하는 데도 있을텐데 가만있어보자 이건 아니고 거의 보면 음 아까 연구소에서는 이런데 뭐 버튼이 달려있었거든 아니면 그냥 여기 벗어나야되는거 아닐까? 이번엔? 여기서 이 전파가 오는걸 잘 봐야될커대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여기에 뭔가 달려있지 않을까? 여기에 뭔가 달려있지 않을까? 아 여기있네 오케이 이제 알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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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니? 으흠 이건 뭐지? 이렇게 밖에 안빼고 뭘 어떻게 하라는거지? 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뛰는거 아니야? 맞네 파티 파티 다왔다 아 지금 들어왔어 이 아저씨야 들어왔다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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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우와 대박이야 야 이거 히키코모리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시는거 추천해요 여행다니는 느낌이야 시간여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 안나가도 돼 배쓴 배쓰네 배쓴 딱 뒤태지요 아 아 아 또 게임 진짜 야 이거 두번째야 와 이건 너무했다 다른 분들도 이러시나요? 다른 분들도 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나오나요? 다른 분들도 이래? 그래? 많이 튕겨? 다들? 이거는 도대체 엑스박스1 잘못일까? 아니면 스읍 어 퀀텀 브레이크를 죽여버려야될까? 응? 게임 정지 능력있네 게임 안에 네 잠깐 렉이 있었죠? 이런 증상이 다른 또 많은 분들한테 나타난다네요 재방송 뿐만이 아니라 많은 BJ들이 다 이런 증상 겪고 있대 게임도 시간이 정지된데 무섭다 무서워 제발 이런 타입 게임 좋아합니다 배스 배스 반응해줘 됐다 분노한 손님은 뭐지 배스가 뭔가 얼굴이 확 피지 않아? 뭔가 시간여행 같지 않은 그런 설렘 같은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얼굴이 확 피해 나 배스 저렇게 웃는거 나 처음 봤어 나 5시간 하면서 살짝 미소 짓는거 나 처음 봤어 진짜 오케이 닥터에머럴 섬웨어 섬웨어 인사의 맨친 스크그라버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어? 드론? 어? 드론?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자 데리고 나오자 아마 저 나올 때쯤 드론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 길인데 아하 아 데스가 안왔구나 잠시 나와있어 다치니까 오빠는 믿어 아니구나 같이 가는구나 바이오 하자들 찍자 환상의 고게임 바이오 하자들 지금 소피아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소피아 제발 반응해야돼 어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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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할 때 두명 이상은 안됐었잖아 한명 이상 안됐었잖아 다행이네 돼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구하고 나서 딱 작동한다 박살이 복제에 태워 내가 맞도록 하죠 저격수가 있어 나의 데뷔 근데 zar의 승리 Nou peripheral 에하 야 이거 리에 있는 저격수 맞추 미친 근처에 총 없어? 저기 혁충 없어?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저기까지 가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네 1패 까비죠? 까비죠? 야 방금 나 사운드 나 저거 나 튕기는건줄 알았다 아 총알 바꿔 총알 넣었는데 오 이건 뭐야 야 먼저 쟤부터 제거해야겠다 안되겠다 야아 잘 못왔어 잘 못왔어 잘 못왔어 와우 야아 잘 못왔어 꼈다 꼈어 우와 저기에 저런 애들 있을 줄이야 됐어 됐어 뭐야 이건 아 밑에 있구만 됐어 머리 딱 피 터지는 것 봐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다 시간을 제어하는 자 간다아아아 이제 그만 샷건을 쓸까? 총알도 나 떨어져 가는데 바꿔 바꿔 카빈소 총 저거는 대체로 무시해야되는데 가는길이 저쪽인가 어? 뭐야 애들 또 들어왔잖아 야 이거 순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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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순하네 원샷이네 원샷 원샷 원킬이네 원샷 원킬이네 간다 게이트를 열라고 그랬지 이건가 오케이 어 뭐야 어? 누가 또 쏘는 자식이 있다 전투하며 정원을 통과해라 자 다시 거기로 가야되나? 정원에 그게 안나온다 저기에 저격병 있네 야 너 뭐하냐 너 모르지 내가 있는지 뭐 그러니까 너 죽는거야 임마 저격이 저격을 당하면 어떡하니 저격이 저격을 당하면 어떡하니 야야 여기 위험하다 헤드만 몇번째입니까 좋지요? 조졌네 형님 나오셨네 큰형님들 나오시네 지금 두마리인거 같다 오셔봐 여기서 한마리 나오시고 일단 너부터 처리해 됐으 한마리 제거 자 또 한마리 나오시고 자 또 한마리 나오시고 조금만 더 쏘면 죽을거야 됐으 됐으 제거 하아 빡세다 자 일로 한번 올라가볼까? 정원 통과라고 하는거 보면 저기 밑에인거 같은데 또 누가 있니? 얘가 끝이 아니다 아직 애들 더 있어 저기있다 얘도 끝이 아니야 얘도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지금 더 저기있다 라스트가 안나오네 라스트가 얘도 라스트가 아니야 자 일로 갑시다 여긴거 같아요 일로가도 길이 막혔네 정원을 통과해라 정원을 통과해라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보자고 뭔가 얘를 잡으면 진행이 될거 같은데 그러네 와 이거네 이거야 한마리 안잡았다고 문을 못 여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였거든 어 도중 차량으로 람보르기니? 적절하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컨텀 브레이크에 삼막을 완료했습니다 좋았어 간다 람보르기니야 야 너 인마 사장차야 인마 바지사장에 차 말고 진짜 사장 아 야 람보르기니가 배기음이 저거밖에 안된다고? 이거 제작한 사람 이거 누구야 이거 어디 아반떼 한테 가는지 알았다 야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배기음이 저거밖에 안된단 말이야? 람보르기니 요새 3억 8천짜리도 나왔던데요? 미친거 아니야? 분기 3 소피아 이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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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기니 흔적을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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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피아가 죽을뻔 했잖아 그치 이 람보르기니 도로를 내가 차지 할 수 있는 거야 람보르기니 문을이öhnt 왠지 그런거 같은데 소피아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건 사실이잖아 드론한테 사고로 그랬나 드론이 시간이 그녀때문에 우린 다 할 수 있긴 했지만 그런데 우린 그들이 너와 함께하는 것들이 내가 믿을던 버크는 그냥 앙버그의 끝에 이것이 그냥 조이스가 만들었지 세상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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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